니가 먼저 걸렸으니까 니가 내야지. 무슨 소리? 말다니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다. 자 그럼 가자. 들어가자 가. 아유 참. 너무 웃기네. 많이 사와요. 형 아까 강정 봤는데 어디서 파는 거? 여기 옆에 있지. 강정 아까 왼쪽이었나? 너무 우겨 그냥. 응. 눈 나와가지고. 어우 형. 그래서. 얼마 있어요? 어 야 무섭게 물어보지 마. 아 물어보는 거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옛날 생각났잖아 이만. 봐봐요 얼마인지. 아니 잠깐만. 너도 까면 너도 까면. 나도 까니까. 뭐지? 아 이거 이렇게 계속할 거야. 아 보세요 보세요. 하필요. 카메라 끄면 안 돼? 아 호떡 하나만 딱 먹고 싶다. 그러면 진 사람이 사기할래? 네. 뭘로 할래? 하나 빼기 하자. 주지수. 동훈아 근데 너 사람 많을 때랑 둘이 있을 때랑 너 있잖아. 너 눈빛이 달라. 아니 공평하잖아요. 공평한 룰로 하는 건데 왜. 둘 다 팔다리 있으니까. 팔다리 있잖아요. 공평하나 팔다리 하나씩. 낭심 하나씩 있고 딱 맞지. 왜 너 둘이 남겨지면 항상 무서워져. 왜. 아 그냥 가기도 하고. 오케이. 사왔어 사왔어 사왔어. 오케이. 야 이걸로 이제 일단 심사를 받자. 자 우리가 갖고 온 거는 바로 치킨. 오케이. 이게 정답이야.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여기 지금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거 이랬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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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매운 거. 이걸로 이걸로. 잠시만 4천 원? 4천 원. 성공하면 너무 좋고 실패해도 양이 뜨거워서 먹기도. 부담스럽지 않아. 프라이드 치킨. 네. 자 이제 판정을 받으시려면. 전하 이것이 전하가 말씀하신 포개가 맞습니까? 라고 다 같이 외쳐주시면. 네. 어려워. 시작. 전하 이것이 전하가 시키신 포개가 맞습니까? 이것이 전하가 시키신 포개가 맞습니다. 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게 뭐야. 타이밍 놓쳤어요 중간에 타이밍 놓쳤어. 오케이. 시작. 전하 이것이 전하가 시키신 포개가 맞습니까? 짐이 원하는 포개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아니다. 상한 타임. 양념치킨일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양념인갑다. 아 근데 형 조선시대에 양념치킨이 없어서요. 그러면 삼계탕인가 보다. 맞네. 형이 지금 몸이 좀 그러니까는. 삼계탕이야. 백수가 백수. 백수 같은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옛날 조선시대에는 다 그럴 수 있는 요리가 백수밖에 없어. 어떻게 알아?